안녕하세요. 닥터유 유태우입니다. 다리저림, 다리피출터짐, 불안, 무력감을 총체적 난국이라고 하는 19세 여자 취준생에 대해서 취업준비생에 대해서 진단과 훈련처방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내용을 증상과 생각으로 나누어 요약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죠. 제가 두 가지를 다르게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증상이나 이런 걸 얘기할 때 과거에서 현재로 오잖아요. 그런데 닥터유는 일부러 현재에서 과거로 갑니다. 또 한 가지는 증상을 얘기할 때 증상과 생각이 막 섞여서 나와요. 이럴 때 닥터유가 불어, 증상 따로, 그 다음에 생각 따로 이렇게 분리를 하죠. 이 경우가 바로 그 경우입니다. 그래서 증상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지속적으로 다리저림이 있었고 다리피출도 터졌었다고 합니다. 심장이 빨리 뛰고 불안함이 1개월간 지속됐다고 하고요. 무력감이 들고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합니다. 지난 6개월간 공무원 시험 준비로 수면, 식사가 불규칙했었다고 하네요. 단항성 난소증후군 진단과 남성 호르몬 수치가 높다고 듣고 작년 11월부터 피임약인 야지를 복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생각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증상이 야지의 부작용인 혈전증이나 하지정맥류가 아닌지 무섭고 혼란스럽다고 합니다. 계속 복용하면 탈모와 혈전이 두렵고 끊으면 자궁질환이 두렵다고 합니다. 또한 예민하고 건강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는데 과연 고칠 수는 있을까라고 또 회의적인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훈련을 좌팡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난소의 무룩이 여럿 보이고, 이건 얘기하지 않았습니다만 단항성 난소, 좀 발음이 어렵죠? 단항성 난소증후군입니다. 이 단항성이라는 낭이 뭐냐면 무룩이란 말입니다. 단은 여러 개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무룩이 여러 개다. 적어도 초음파에 보면 난소에 무룩이 여러 개가 보여요. 요소견은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남성 호르몬 수치가 높다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는 다 소견입니다. 이럴 때는 사실 증후군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증후군이라고 부르는 것은 증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증세는 뭐냐면 다모증, 비만, 당뇨, 불임 등의 증세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분은 하나씩 따져보면 19세니까 불임을 얘기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당뇨도 이미 검사를 했을 겁니다. 이분은 여기는 이제 말씀은 안 하셨지만 비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모증도 말씀은 안 하셨지만 만약에 있었으면 얘기를 하셨겠죠. 그래서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만 있어요? 소견만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요. 꼭 피임약을 복용하실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단지 수치가 좀 이상이 있잖아요. 남성 호르몬이 좀 높다. 그러면 그것만 정기적으로 3개월 후라든지 6개월 후라든지 빨리 진행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아직 나이가 어리셔서 그렇게 급히 뭘 서두를 필요도 없어요. 여기는 쓰진 않았습니다만 아마 생리가 좀 불규칙할 수도 있어요. 생리가 불규칙하다고 나중에 불행되는 건 절대로 아니거든요. 이걸 뭐 그대로 놔뒀다고 해서 피임약 먹는다고 무슨 병이 예방된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피임약 자체도 또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꼭 피임약을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뭐 처방하신 선생님과 다시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세는 어떠냐? 다리저림, 다리 핏줄 터짐은요. 피임약 복용이나 혈전증, 하지정맥류와는 무관합니다. 그것보다는 공시준비로 인한 기력 소모, 민감함, 앉아서만 생활한 것 등이 주된 원인이 되는 것이죠. 또 다른 증세가 있죠. 심장이 빨리 뛴다든지 불안하다든지 무력감은 또 왜 그러느냐? 지금 말씀드린 기력이 소모됐고 그 다음에 이분이 민감해요. 거기다가 건강 염려까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증세가 당연히 옵니다. 그게 원인이죠. 그래서 단항성 난소가 원인이 아니고요. 피임약을 복용과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훈련으로 해결할 수 있겠죠. 해결 방법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내 몸만 회복 훈련부터 시작합니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같은 시간에 밥 먹기, 그리고 뭘 해도 10% 덜하기. 그게 일상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덜하기. 그리고 이분한테는요. 먼저 해야 될 게 매일 운동의 밀당입니다. 운동을 조금 시작해 보세요. 그런데 무슨 어떤 운동을 얼만큼 해라. 일주일에 몇 번. 이게 아니고요. 반드시 매일 해야 됩니다. 아마 거의 안 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안 했을 때 처음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냥 조금만 걸어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걷고요. 내일 또 할 거니까. 매일 할 거니까. 무리할 필요는 절대로 없어요. 그래서 오늘 조금 걷고. 내일은 어떻게 돼요? 오늘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만큼 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하거나 몸 컨디션에 따라서 아니면 조금 덜 하거나 컨디션이 나쁘면은 하여튼 매일만 하면 됩니다. 하다 보면은 점점점점점점점점 늘어가게 됩니다. 이걸 이제 매일 운동의 밀당이라고 합니다. 종류도 전혀 무관하고요. 언제 하느냐. 이것도 전혀 무관합니다. 매일만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담 이어서 숙면 훈련 그리고 이제 예민한 이분은 분감 훈련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건강염려증 완치 훈련 여기까지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 해보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진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그것은요. 진로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진로 선택이 되겠죠. 이것은요. 닥터의 강의 중에서 진로 선택 쉽게 하기 수험 준비 쉽게 하기 당장 일을 한다면은 알바 쉽게 하기 를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유상담은요. 유튜브에서는 신청할 수가 없고 닥터의 홈피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닥터의 홈피 주소는요. 표지 화면에도 나와있는 닥터유.kr 입니다.